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하나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 랩런터들이 사실 다음 주 이렇게 좀 더 각색을 해서 준비해서 금요 전도학교 이 시간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바로 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께 전체 세계 청소년 수련회 때 우리 친구들이 상을 받고 또 그 분위기를 실어서 영적인 어떤 은혜 받은 그 부분들을 가지고 또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준비가 안 된다 할지라도 바로 하라 했는데 오늘 너무나 잘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검토일 시대 주역인 랩런트들의 박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검토일 시대를 우리 랩런트들이 열어서 복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각인과 뿌리들을 복음으로 바꾸어 나가서 정말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우리 랩런트들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시대의 스미스로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대해 오셨지만은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본격적인 검토일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준비되어짐으로 정말 교회 안에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 속에서 달란트를 찾아내고 한 시대를 살리는 귀한 랩런트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창세기 45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거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같이 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래길을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급의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돌아오사 아멘 마지막 50장 20절입니다 50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먼저 여러분 교회 전체 기도 제목 카드가 이번 주일에 우리 안내대식에 올려져서 여러분에게 제공됩니다 2024년 하나교회 기도 제목 매년 나오는 기도 카드인데 앞에 보면 우리 교회 메시지 또 신념 메시지 또 교회 후대 성교 기간 지역 구분해서 메시지 가지고 기도 제목들 잡고 뒤에는 중요한 우리 용어들과 함께 7대 여정 또 7대 망대 이정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 달합방 핵심적인 전략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준비된 것은 지금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 교회 자체 신년 기도회 할 때에 집사님 한 분이 헌신해서 코팅으로 해가지고 777 기도문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금방금방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인쇄물을 준비했습니다 777 기도문에서 기도문을 앞뒤로 지금 나오는 망대 여정 이정표 중심에서 여러분 쭉 읽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 교회 기도 제목 나와 있는 카드와 함께 또 777 기도문 이 용지 사이즈는 아마 B5 용지예요 그래서 반으로 접어가지고 성경책에 넣으면 돼요 이거 딱 넣으면 딱 맞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 위해서 좀 큰 A4 용지로 큰 종이로 해서 또 마찬가지로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눈이 잘 안 보이면 침침하면 좀 볼 수 있도록 이건 사실 할자 자체가 글자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런데 좀 포인트를 높여가지고 우리 어르신들도 볼 수 있도록 좀 큰 할자로 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안내대스켓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갖고 가셔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책상에 교회 책상에 이렇게 꼽아놓고 앉고 앉고 할 때마다 계속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책 안에도 갖고 다니면서 틈틈이 제가 꺼내서 기도하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 속에 가지고 가지만 마시고 정말로 기도 속에 이런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쭉 읽어 가시면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으니까 기도 인도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세계 랩런트 청소년 수련회죠 청소년 수련회의 주제가 오늘의 응답과 어려움은 오늘의 응답과 어려움은 미래와 영원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 사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응답 받았다 과연 진짜 그게 응답일까요? 물론 응답일 수 있죠 지금 나이에 맞게 청소년에 맞게 응답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랩런트 당하는 어려움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랩런트들이 어렵냐 하는데 어린아이들도 고민들 다 있고요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이 자기가 최고로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잘하면 누구나 다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이 자기가 최고로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어려움과 응답은 뭐라고요? 미래와 영원을 위한 뭐라고요? 준비의 시간이다 랩런트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제목입니다 오늘 응답 받고 있습니까? 그것도 미래와 영원을 위한 준비고요 그냥 응답 주신 게 아닙니다 미래와 영원을 놓고 준비하신 거고요 오늘 혹이나 여러분 남에게 말 못한 어름들 있습니까? 그 어름도 미래와 영원을 놓고 준비한 겁니다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진짜 이 자체만 여러분 붙잡는다 해도 엄청난 응답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많은 경우 그냥 지금 당장 응답이 또 없다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주신 말씀처럼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미래와 영원을 위한 준비의 시간을 하나님께 여러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응답 받았다 어려움 당한다 지금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미래를 놓고 오늘을 이끌어 가게 되어 있어요 영원을 놓고 오늘을 인도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 주셨는데 미래와 영원을 위한 준비의 시간인데 그러면 우리 랩런트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붙잡고 이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중고 한 75명 정도가 참여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었고 또 예년과 다르게 이번에 랩망대로 세워졌던 랩런트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랩런트 두 명이 특강 강사로 왔어요 아마 RUTG 방송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김태정 집사하고 또 박수호 집사라고 두 분이 특강 강사로 오고 그 다음에 대전에 우리 교회도 박규태 형제 있습니다마는 랩런트 각 망대들, 각 전문인들 첫날 또 마지막 1차, 2차 특강 강사로서서 우리 랩런트의 정말 실제적인 부분들을 시간이 금방 지나가 언제 시간이 지나간 날 정도로 강의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의 질문도 그렇고요 정말 너무나 좋은 시간대 저는 시간 시간 참여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우리 랩런트 질문하는 것도 듣고 특강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특강들을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짧은 시간입니다만 전문인을 통해서 이런 멘트를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복받은 아이들구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났어요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메시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라 했어요 이게 1강이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 이 망대만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허감의 망대를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 역사하는 허감의 망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게 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허감의 망대가 꺾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라 했어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절대 작품의 망대를 만들라 했습니다 절대 작품의 망대를 만들라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미래를 위한 영원한 망대를 만들라 했습니다 영원한 망대의 파수꾼이라 했어요 미래를 위한 영원한 망대를 만들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어떤 면에서 이게 랩런트들만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실 저 메시지럼 속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따라 들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원래 우리에게 원단 기도에 떠주신 메시지가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영원한 기업입니다 두 번째 주신 제목이 뭡니까 영원한 뭐요? 작품입니다 세 번째가 영원한 유산을 남기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사실은 영원한 기업은 무엇이냐 영적 서밋이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서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영원한 기업은 여러분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영적 서밋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뭐냐 영원한 언약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은 무엇입니까 영적 서밋이 하는 일입니다 영적 서밋이 하는 일이 뭐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영적 서밋이 가진 힘입니다 영적 서밋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은약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 영원한 기업은 은약이죠 은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죠 영원한 기업은 은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영적 서밋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은약 속에 있어야 되고 영적 작품에 집중하라 했는데 영적 서밋이 하는 일이 뭐냐 영적 작품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유산을 어떻게 남기느냐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일을 위해서 도전하라 했는데 어떻게 남기느냐 영적 서밋이 가진 힘으로 남기는 겁니다 힘 있으면 유산을 남기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영적 서밋의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찾아내야 합니다 랩런트만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랩런트들의 미래입니다 랩런트들 미래인데 영적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먼저 오늘 성경 두 군데를 제가 읽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9절을 읽었고 창세기 50장 20절을 읽었고 또 한 군데 성경을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에 보면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좀 잘 보시면 이미 요셉은 영적 서밋에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41장 38절이라고 보면 바로왕이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추천하면서 이 바로왕이 요셉에게 뭐라 했느냐 나는 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그리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주고 자기의 세마포 옷을 입히고 자기가 타는 버금수레를 타게 하고 한 말이 뭐냐 나는 바로왕인데 이 애굽 땅에 니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놓을 자가 없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인 모든 애굽의 통치를 누가 했느냐 요셉이 한 거예요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진 요셉이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4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여기에 형들이 사실 요셉 앞에 서 있을 때 요셉이 말했죠 당신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 거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니 여기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여기에 후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랩런트예요 왜 하나님 요셉을 먼저 보냈느냐 랩런트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 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랩런트들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급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은 나입니다 여기에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았다 아버지 그러면서 그 온 집의 주로 삼았다 그냥 어떤 한 집의 주가 아니라 한마디로 애급 왕궁에 있는 주군으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애급의 온 땅의 뭐요? 통치자로 삼았다 했어요 실제적인 나라를 누가 결국은 요셉이 다스린 사실이고 영적 서민의 비밀을 가진 요셉이 다스린 사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50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50장 그 앞에 보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 아닌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했느냐 20절 이전의 19절에 보면 두루하지 마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당신도 나를 해야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20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영적 서민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영적 서민이 한 사람 세워져야 될 때 시대를 살리게 되고 나라를 살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월 렘런트들이 이런 영적 서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이 구절을 꼭 여러분을 확인하시고 찾아보시고 말씀 묵상해 보세요 이미 요셉은 사실은 바로왕의 아버지라고 주로 하고 애급의 통치자로 삼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나라를 살린 이 엄청난 축복 가운데 41장에 보면 네 허락 없이는 한 사람도 네 애급당에서 수족을 손과 발을 놀릴 사람이 없다 네 허락을 다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런 엄청난 일들의 축복이 요셉이 어떻게 왔느냐 영적 서민에서 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요셉은 영적 서민에서 섬 뿐만 아니고 이미 육신적인 서민에서 섰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노예로 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감옥에 나와서 총리 자리에 서게 되죠 이 모든 부분들 또 한 번 보세요 노예로 갔을 때 그 노예로 집에서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바리의 집에 복을 내린 사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의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셉을 드러내시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총리로 세웠는데도 결국 이 총리로서 나중에 한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을 누르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서민 뿐만 아니라 육신 서민이 되어야 육신 서민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서민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영적 세계를 하면 악한 사단의 세계죠 눈에 보이지 않게 악한 사단이 영적인 세계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신비주의고 기신론이고 명상운동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영적 세계를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나 중심에서 살아가도록 하고 그래서 뉴 예지 운동도 역시 나오는 거죠 네가 하나입니다 뉴 예지 운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나 중심입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걸 내 편입니다 내가 중심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 악한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 육신 중심으로 그래서 뭔가 모르게 외형을 따지게 되고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외형과 그 모습을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헛된 성공 이게 뭡니까 사단의 전략인데 중량에서 이 사실을 놓고 사단의 것인 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집착해요 나와 세상 육신의 것과 섯된 성공에 집착하면서 집착이 끝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중독에 빠지고요 결국 분열이 일어나고요 결국 정신병까지 가게 됩니다 영적 세계를 왜곡시킨 무로 말면 아마 악한 사단이 나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빠지게 만들 헛된 성공 중심으로 빠지게 해서 결국 이 속에서 모든 사람이 집착과 중독과 품렬과 정신병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단의 원리를 알고 우리는 뭐냐 영적 서민식에 의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적 서민식에 귀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이런 사단의 원리를 안다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에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영적 서민식에 귀중한 축복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뭐냐 기도와 연결시키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 가정의 가문에 이런 문제들은 무엇 때문인가 왜 내게 이런 어른들이 오는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실제로 뭐냐 조금만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냥 묵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묵상은 무엇으로 묵상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안 되고 거의 다 사실은 뭐냐 나라는 부분들이 내 중심 가진 생각과 기준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가면 갈수록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라 했습니까 결국 나 중심이 빠진다 했어요 우리는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데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코린도 후서 4장 10장이죠 10장 10장 4절 5절 특별히 5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했어요 5절에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나의 모든 생각이 꼼짝 못하게 그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란 말이에요 나의 모든 생각을 꼼짝 못하게 그래서 누구에게 모든 생각이 어디에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했어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결국 말씀에서 집중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되어지게 된다면 영적 서밋의 기조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단이 영적 세계를 왜곡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여기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뭐냐 정말 이 시대의 영적 세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 사단의 집착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서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허감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허감의 역사들을 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하나 질문을 던져가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가지고 결국 뭐 하느냐 묵상하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 말씀을 찾아내는 묵상하면서 내 모든 생각이 없어지고 생각을 꼼짝 못하게 하고 거리두께 복종하도록 나의 모든 생각이 거리두께 집중되도록 이게 영적 서밋의 가장 귀중한 열쇠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을 들어와서 랩런트들의 미래는 무엇이냐 실제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르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르게 해서는 보금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보금의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금의 능력을 확인하면 할수록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때 이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수준 있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237까지 가는 237 여정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계에 보면 히브리스 11장 인물들 또 로마서 16장에 25절에 27절에 나오는 귀중한 제자들 그 다음에 랩런트 7명들 하나같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하냐? 아닙니다 이분들이 하나같이 신분과 건세 거리또로 말리냐 하면 신분과 건세를 가졌다면 우리도 똑같은 거리또로 말리냐 하면 신분과 건세를 이 사람들이 누리는 신분과 건세를 우리도 똑같이 주었어요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어디서 차이 나느냐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 보금의 능력을 확인하느냐 여러분 실제적인 보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질수록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말면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인 237의 여정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237 여정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보금의 능력을 확인해야 되는데 보금의 능력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먼저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 때 정말 우리는 보금의 능력이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라는 보금의 유일성을 깨닫게 돼요 많은 경우 사단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단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을 몰라요 그런데 얼마만큼 사단의 역사가 굉장한 것인가를 안다면 정말 우리는 보금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것도 오직 보금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금의 역사를 알 때 사단의 역사도 알지만 그 이전에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면 알수록 진짜 보금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단의 역사가 뭡니까? 부동의 전략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변하지 않고 창세의 3장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부동의 전략이 있는데 그게 창세의 3장과 6장과 11장입니다 이게 창세의 3장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의 6장인데 빌림 창세의 11장 바벨탑 지금도 똑같이 우리 현장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사단의 부동의 전략으로 모든 인간을 이어게 함정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드러난 전략이 있습니다 드러난 전략인데 그게 결국 문화되어버린 것인데 드러났다는 것은 문화되었다는 말이죠 그게 뭡니까? 4등의 13장, 16장, 19장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부동의 전략이 창세의 3장, 6장, 11장이고 그게 문화되어가지고 드러난 전략이 뭐냐? 13장, 16장, 19장입니다 미심과 점술과 우상의 문제예요 문화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드러난 전략이 그게 불신자 상태였을 것 아닙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드러난 전략이 그래서 결국 이 속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화되어서 여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불신자 상태의 삶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6장 11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전신갑주는 무슨 말입니까? 전인격적으로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의 모든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사단이 얼마나 엄청나고 교묘하고 교활하게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전인격적으로 공격해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여러분 어느 한 부분에 우리가 아까 사단의 통로가 열려지면 그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인생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 사단이에요 그런 삶을 지금도 불신자들이 살고 있고 성도들조차도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 잠시 나도 모르게 틈을 이용했는데 틈을 허용했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와서 나의 모든 삶을 완전히 속눈치에 뺏어 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단이에요 사실 한 부분을 파고들어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나 악한 사단이 알아요 그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와서 뭐냐? 늘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 한 부분 때문에 나의 전체가 그게 영향받고 영적으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한 거예요 전신갑주를 두 번째로 이 사단의 역사를 제대로 알 때에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동네에 가보면 우리가 복음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은 그래서야 알게 되는 것보다 또 은혜입니다 굳이 그래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사단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가진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복음은 한마디로 영적인 핵폭탄입니다 영적인 핵폭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창세의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갈 것이다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실제로 안 믿어요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허감이 꺾여지는 그 사실들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추리기 3장 18절에 희생자의 비밀 희생제사의 비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천장에 잉탈한 아들라니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니라 마태문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정확한 역사들을 날마다 여러분 현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지식적이 아니라 그냥 암송에서 지식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 우리의 현장 4단의 역사는 현장을 보면서 이 부분들 얼마나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이제 알고 보면 여러분 현장의 4단의 세를 꺾여질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핵폭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자 보세요 마태문 12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허감의 역사들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엄청난 축복이 뭐냐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고 그 속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에게 다섯 가지 힘이 생깁니다 오력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면서 그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나오는 보호자의 능력 결국은 뭡니까? 이 보호자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치유하는 치유와 능력의 역사들이 복음 안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치유할 수 없어요 복음의 능력만이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참된 능력 중에 능력은 뭐냐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 중에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알고 그게 그 모든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복음의 능력을 알 때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증거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때 비로소 예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배의 능력 이 예배의 능력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이유를 알고 내용을 안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능력을 안다는 말은 이유를 알고 내용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실제로 체험해야 되는데 이런 보세의 성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약으로 가는 동안에 세 가지 절기로 말미암아 이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했어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이 세 가지 절기로 말미암아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으로 가는 동안에 성막 그리고 해막 그리고 장막 지난번에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막은 사실은 해막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진은 성막 중심으로 해서 행진을 한 것을 보게 돼요 예배 중심 실제로 이것이 신약시대의 뭡니까? 갈보레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게 뭡니까? 실제적인 예배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보금의 능력이 내게 확인되어 사단의 역사를 알고 그 사단의 역사를 꺾을 수 있는 영적인 회복탄 같은 보금의 능력을 알고 그 보금의 능력을 알 때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실상을 알면 알수록 예배가 결국 우리를 성공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계속된다면 어느 날 여러분이 성공자의 자리에 딱 서있다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만 딱 되어진다는 어느 날 보면 여러분도 원치 않지만 정복자에 딱 세워져 있어요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이 보금의 능력을 먼저 확인해야 되고 이 보금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응답이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보호자의 능력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운명을 바꾼 것이 뭡니까? 갈보리산입니다 장애 3장 15절의 성취가 어디에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약속의 성취가 갈보리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도라는 그 증거를 어디서 나타내느냐? 갈보리산에서 그래서 이 갈보리산 언약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이름이 뭐냐?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정말로 이 언약, 갈보리산 언약 다 이루어왔던 이 주님의 선언이 여러분에게 해당되고 여러분에게 승치되는 그런 축복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제자들 따로 갈보리산에 모으셔서 중요한 40일 동안의 미래를 놓고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 어디에? 마가달 합방에 모인 것이죠 마가달은 실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유대인들을 이기고 유대교를 이기고 어떤 면에서 로마 속국되어 있는 로마 정치를 이기고 군사를 이기는 모든 힘들을 마가달 합방에 주신 거예요 사실 보좌의 능력이 뭡니까? 실제적인 이 보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 망대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절대 망대가 되어야 될 것이 뭐냐?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 보좌의 능력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달 합방 이 언약의 비밀들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그럼 이것까지 어떻게 가느냐? 2, 3, 7까지 가게 됩니다 2, 3, 7까지 자 보세요 요셉의 경우에 어떤 면에서 가정문제 가정 안에 가정문제 있었죠 그러고 노예로 가고 또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발판이 되었어요 가정문제도 발판되었고 노예로 간 것도 발판되었고 심지어 총리가 된 것도 발판되었고 그래서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총리가 된 것이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발판되었다는 말이에요 총리조차도 발판되었다는 거 뭡니까? 2, 3, 7 여정을 길을 가는 발판되었다라는 거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발판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정말로 조금만 저와 여러분이 보좌와 통하는 기도 보좌와 통하는 기도할 때 이 보좌와 통하는 기도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뭐냐? 2, 3, 7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안에 보좌와 통하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보좌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보좌에 들어가서 보좌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 일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2, 3, 7 나라를 살리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조금만 보좌와 통하는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냐? 2, 3, 7 여정을 가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문제 오히려 발판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조금만 뭐냐? 낙심하지 말고 자제를 하지 말고요 교만할 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자제를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정말로 겸손하게 은약 붙잡고 보좌를 향해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금의 능력을 확인시키시며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면서 2, 3, 7 여정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특강 하러 온 랩런트 이렇게 같이 차 안에서 이동하면서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얼음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냥 칭찬 듣고 사랑받고 얼음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면 아이스크림 장사하면 된다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는 얼음은 다 있다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오히려 세상에 나가면 나갈수록 더 큰 얼음들이 있죠 그러면서 자기 어떤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얼음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전문의니까 이렇게 오너가 보자고 딱 부르면 그때는 그 길로 퇴사한대요 자기 방에도 못 들어가요 자료들이 방에 있으니까 그걸 가져갈까 싶어하죠 그냥 딱 한번 보자면서 부르면 5분 안에 그냥 퇴사가 되죠 그러면 그 짐은 다 싸가지고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의 짐은 들어 그러면서 그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경쟁 속에 집 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세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곳에나 얼음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얼음 없이 편안하고 사랑받고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려고 한다면 아이스크림 장사하면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 아이스크림 장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깨달았을까 그럼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개가 짖을 때 같이 멈춰서서 개를 향해서 돌팔멸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 짖는 개마다 우리가 돌팔멸질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개는 짖어도 가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대꾸해가지고 돌팔멸질을 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표지를 못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많이 배웠어요 별로 이렇게 사회생활해서 그런 부분들 경쟁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터득한 어떤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사실 어디 가나 낙심될 일, 좌절될 일, 어려움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다 영향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계보금에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금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말하면 우리를 2, 3, 7까지 가게 하시는데 내가 당장 어려움이 있다, 낙심될 일 있다, 절망스러운 좌절될 일 있다 그게 영향받아서는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중요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2, 3, 7 여정의 길입니다 2, 3, 7 여정의 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원하시는 축복의 길은 뭐냐 2, 3, 7 여정의 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길을 가게 요셉을 영적선배로 세워가지고 결국은 천하 만민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그 응답을 주셨을 것처럼 나라를 살리는 2, 3, 7 나라를 살리는 기조한 응답을 요셉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은약 붙잡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은약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게 최고의 준비입니다 랩런트드 미래는 뭐냐 여러분 지금 응답 있다 어려움 있다 문제 없어요 상관없어요 은약 붙잡고 지금 시간 시간 주어진 은약 붙잡고 기도해 놓으면은 그게 최고의 준비예요 여러분에게 뭐를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준비가 뭐냐 은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정말로 은약 붙잡고 기도 속에 딱 들어가세요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나의 것이 되도록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강단을 통해서 주신 은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게 최고의 준비고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어떤 은약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미래라는 거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결국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요 기분이 여러분을 감정이 여러분을 여러분 경험이 여러분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배운 교육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 붙잡는 시간 그게는 생을 걸고 말씀에 붙잡는 그 어른 축복된 영측 싸움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약 붙잡고 기도하자 그게 최고의 준비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은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은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주일 날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셨고 주일 날 또 말씀 주셨잖아요 산이 길이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산을 제거하겠다는 말이에요 산이 많은 문제들이 길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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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